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참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을 현금이나 이렇게 안전자산으로만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이라도 다 사람들이 불려보기 위해서 저축은행도 돈을 맡기게 되고 그다음에 cd도 사고 채권투자도 하고 주식투자도 하고 벨벨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 투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주식투자나 채권투자가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금, 은 이런 대체 그야말로 대체되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한국의 금융권들이 이런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고 또 동시에 상업용 부동산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한 10%나 8% 정도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짭짤하니까 많은 그런 한국 금융회사들이 뉴욕이라든지 또 유럽의 그런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손실이 참 많은 모양이네요. 오늘 딱 한 신문을 보니까 하단에 5대 금융그룹 작년 해외부동산 투자 1조 손실 처리 그다음에 5대 은행 홍콩 ELS 주가 연계 정권 고객 손실 올 들어서 5천억 4월 달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기사가 이제 또 올랐네요. 이걸 이제 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한 5대 은으로부터 산 그런 홍콩 ELS 주가 연계 정권 손실 규모가 5천억이 넘어 가지고 손실률이 53.6%네요. 그 100원 투자했으면 받는 돈이 이제 53원 60전 정도 되는 거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50% 넘었으니까. 이런 기사가 이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해외부동산 투자를 5대 금융그룹이 한 20조 정도 했는데 그중에 아마 1조 정도가 손실 처리된 걸로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손실이 난 것은 5대 금융그룹이 투자한 해외부동산 전체 자산 중 대출 채권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가치는 9조 3,444억 원으로 투자 원금보다도 1조 1,1002억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0.53%다. 그러니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손실이 53.6%가 그냥 반토막이 날 수 있을까. 그다음 10%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어떤 이 기사가 이제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 분야의 아주 고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자기 손을 떠나 가지고 주식시장에 일단 돈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안정된 투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출렁거리면서 어떤 경우는 70%까지 여러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기다릴 수가 없으면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이 그냥 그렇게 단타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그냥 검색을 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블랙스톤 기업이 운영하는 블랙스톤 모기지츄루스트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모기지를 부동산 여러분들 구매 시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부동산 모기지의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한 340억 불짜리 회사니까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블랙스톤이라는 그런 아주 쟁쟁한 투자회사고 여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5년 동안 주가를 본 거거든요. 어제 여름 금요일 날 종가가 한 주당 19불 85센트입니다. 지금 여기가 19불 85센트인데 이 회사 주식이 여러분들 2000 코비드가 닥치기 전에 35불 정도까지 나갔거든요. 5년 동안 마이너스 42.09%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들 이른바 리즈라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5불짜리가 19불 85센트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냥 2020년도 코비드 사태가 터졌을 때는 거의 15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여러분들 35원이 15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얼추 내가 볼 때는 7, 80%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 투자를 하게 되면 100전 100패가 되는 거죠. 이런 변동성을 본인이 감내할 수가 없으면 정권시장 같은 데는 관심을 가졌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5년입니다. 그럼 최대치를 여러분 안 보게 되면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는 블랙스톤 모기출스트의 여러분들 한 주 주식이 거의 400불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400불에서 누군가 샀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400불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대한 손실을 받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5년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장기간 상장됐던 대비에 1990년대에 상장해 가지고 여기 400불 여러분들 하던 주가가 지금 19불 85센터까지 떨어진 거죠. 그 1990년대 400불에 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여러분들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slgreenrealitycooperation slg라는 이런 회사는 미국의 맨하탄에 특히 상업용 빌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신탁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코비드가 덮쳤을 때 주당 100달러 정도였거든요. 지금 이 46불까지 올랐는데 얼마 전까지 2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5분의 1까지 떨어진 겁니다. 100달러가 2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slg라는 그룹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00년대 아마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주당 150달러까지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20달러까지 떨어져가 지금 46불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다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정권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반면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돈이나 이렇지 않으면 투자를 할 게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5대 금융그룹에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고심해 가지고 선진국의 그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1조 정도 난가. 그 점을 여러분들 한번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은 일본 니케이가 30년 만에 1989년 말 버블 고점 근접이다.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1989년도에 버블의 최고치를 깨지를 못한 거죠. 30년 동안 여러분들 이때 산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겠습니까. 기다렸거나 아니면 이제 손해를 보고 손절매를 했겠죠. 이렇게 참 겁난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